국내 석유화학 관련주 조정이 가파릅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발벗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원유만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원유를 뽑아낸 그곳에서 곧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통합 공장이라고 해서 CTCO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총 8개가 지어지고 있고요.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약 123조 원 정도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산유국이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제품이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막 풀리는 건데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업계로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다른 강적이 나타난 셈입니다. 하지만 중동발 이슈는 석유화학주의 매수 기회라는 분석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악재가 커 보이긴 하지만 단기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인데요. 중동에서 짓고 있는 설비의 완공 시점이 3, 4년 뒤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확장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운스트림은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원료로 해서 2차 가공을 하는 공장들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기초 유분의 공급 과잉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체에게 원가 절감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의 이유로 금오석유나 유니드 이런 종목들 목표 주가를 상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동 모래바람이 아직 한반도에 상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인 듯합니다. 이지혜비였습니다.